제가 이 중탈형을 왜 중탈형을 했는지 아세요? 장단에 유일하게 판소리 한바탕을 다 해도 한 개밖에 안 나와요. 한 번 밖에. 한 번 나오는 중에 몇 시간 중에 그게 이 엄무리거든요. 그래서 귀해서 엄머리도 장단 연습할려고 뺀 거예요. darn bağ کہ 장단 오늘 해야돼. 오늘 그 장단 조금 하자. 그래 다음 주에 이거 이거 배워 노래. 그 노래 배우려면 이거 알아야 돼 장담 모르면 할 수 있겄어 똥딱꿍쿵딱꿍 시작 똥딱꿍쿵딱꿍 똥딱꿍쿵딱꿍 이게 10박이요 10박 10박 3박 2박 3박 2박 이렇게 돼서 10박 시작 똥딱꿍쿵딱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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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딱꿍쿵딱꿍쿵딱꿍쿵딱꿍쿵 똥딱꿍쿵딱꿍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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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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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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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비완성이네 이거? 이거는 어쭉무리야 어쭉무리 어쭉무리라 이거는 중무리 반동각이야 동궁 다궁 척궁 동궁 다궁 척궁 동궁 다궁 척궁 이거는 흥보관 나중에 더질더질을 배워줄 때 어쭉무리를 배워 그래갖고는 해야 돼 해야지 그냥 맨날 중무리 중무리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어 잘 치면 이거 아찔한 장단이네 이건 아찔할 수밖에 없어요 아찔아찔하대 이건 아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박 개념이 된 거는 전부 다 박자라서 규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패턴 3박 2박 3박 2박에 이런 혼합박은 우리나라 장단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장단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막 스텝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막 사람 미쳐보려고 해요 호흡을 어떻게 둘지를 몰라요 장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레귤러한 건데 이거는 이 패턴을 가지고 그냥 레귤러한 거죠 극따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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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자체로 그냥 하나로 놓고 하나로 그 패턴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걸로 그냥 레귤러한 거지 이 속에 3박 2박이다 그 개념이 3박은 3박으로만 가고 4박은 4박으로 가고 2박은 2박대로 가는 게 아니라 3박 한 장단 속에 3박 2박 3박 2박 이렇게 섞어놨으니 얼마나 숨이 막혀요 그럼 이렇게 삼박이박으로 비트도 좀 더 비트도 안해 이게 셋이야 여기 셋째에서 치는거야 하나 둘 셋 치고 그 다음에 궁 치면 그게 도박이잖아 그 두 박을 먹어 이러면 그게 둘이야 궁이 둘이요 이게 딱은 세 번째 쳐주는거에요 덩이 두 박이지 궁 딱궁 그 다음에 전 5박이 끝나서 궁 딱궁 궁도 궁이 두 박인거야 궁 세 박자째 쳐주는거야 궁 딱궁 해갖고 이게 두 박자에요 궁이 두 박자 그리고 그걸 머금어야지 그 다음 딱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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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딱궁 뿅, 따궁, 따궁, 따궁 enam 작업 이제 수복을 여기까지 올려주세요 공수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